안녕하세요. 엑소옥제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의 해저 화산들이 어떠한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지 들어가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이 라인에서 지진이 나면 절대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오가사와라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본인 아일랜드에요. 지금 본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같은 경우는 이 지진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본의 지진은 이렇게 뉴질랜드 지스본을 시작해서 케마데 통과 마누아 또 뉴칼레도니아 로얄지 솔로몬 3화를 통과해서 파피아 뉴기니에서 이제 그 와이자를 그리면서 좌측으로 인도네시아 우측으로 필리핀 그 다음에 대만을 찍어서 일본을 친다. 이 첫번째 라인이고 두번째 라인은 이 북 마리아나 제도를 통과해서 마리아나 이 요지마 하산섬 오가사와라 버닝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지 제도를 통해서 치는 라인이 있고 세번째로는 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를 통과하는 요 세번째 라인이 우선은 크게는 요렇게 있습니다. 이 세개의 라인이 있는데요. 이 세개의 라인 중에서 지금 이 두번째 라인인 이 오가사와라에서 지진이 또 난 겁니다. 이 5월 3일 오전 4시 43분경에 이 치치지마 아버지의 섬입니다. 이 오가사와라 제도는 음 30여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 30여개의 섬 중에서 이 치치지마라고 아버지의 섬이 있고 또 하하지만 그래서 어머니의 섬이 있습니다. 이 오가사와라 제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또 어떻게 이런 지진과 연관이 돼가지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3.9이고요. 전원의 깊은 10km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이 또 났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 오가사와라와 이 이지 제도 계속해서 지금 마리아내도 역시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대지진에 일본에 지금 계속해서 일본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오가사와라에서 치치지마 섬에서 오전 4시 정도에 지진이 났죠. 이것은 그 전날 아니 오늘 또 오전에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역시 그 오가사와라 근처 가까운 곳에서 핑동 시엔에서 어제 저녁 10시 34분에 3.7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5.3km 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렌 시엔에서 어제 오후 5시 46분에 3.3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한번 화렌 시엔에서 3.6, 어제 대만에서 3번이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본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5월 1일에도 지금 화렌 시엔에서 역시 3.7, 화렌 시엔은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화렌 시엔은 우리가 항상 대만의 지진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선 먼저 여기 다툰화산, 구이산, 이란, 화렌, 홍춘, 최근에 핑동이라든지 짜이, 그 다음에 미아올리 이렇게 지진이 발생되고 있죠.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대만의 이란입니다. 이란, 화렌, 홍춘,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핑동, 짜이, 미아올리, 그 다음에 다툰화산, 구이산 이렇게 8군데의 지역이 현재 그 다음에 거기 말고도 물론 이제 타이동 지역도 있습니다. 9개의 지역을 봐야 됩니다. 9개의 지역을 우리가 지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월 2일과 1일 계속해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4월 30일도 아까 보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라인, 이 라인 반복되는 겁니다. 역시 그 이 그 저기 어디죠? 저기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이 라인에서 뉴질랜드를 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치고 들어오면서 파피아에서 지금 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치고서 대만으로 들어오는 거죠. 대만에서 지금 요나코니를 통해서 지금 재판의 요나코니를 통해서 오가사와라, 오가사와라를 통해서 지금 이즈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 구마모토를 치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전 세계의 지진 사항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역시 뉴질랜드 쪽으로 치고 오고 있죠. 뉴질랜드 케르마드 4.6 그 다음에 통가 바누아뚜 솔로몬 파피아니기니 파피아니기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올라오면서 파피아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마리아나에서도 치고 올라오죠.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라인으로 지금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을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또 지금 큰 대지진에 영향을 받은 바누아뚜 라인, 굳이 바누아뚜 라인이라는 것보다는 남태평양에서 치고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태평양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타이완을 통해서 지금 재패를 치는 라인 마리아나를 통해서도 치고 올라오고 있죠. 또 오늘 오가사와라 여기는 지금 USGS는 폐시가 안됐지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 치치지마에서 지금 마리아나 말고 치치지마도 지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따라서 지금 이 두 개의 라인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나가는 이 라인 그 다음에 또 마리아나를 통해서 이 라인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지금 브레고리를 또 보면은 여기 역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칠레에 칠레에서 4.3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칠레죠. 과테마아 4.6 캘리포니아 2.5 캘리포니아 4.3 아이다오 2.5 오클라허마 역시 인위적인 치치인 이제 이거는 2.6 오클라허마 2.6 그 다음에 또 이 알류산열도 알래스카 3.8 좀 강한데요. 2.9 2.8 그래서 이제 그 이 알래스카 알래스카에서 지금 알류산열도가 또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류산열도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일본에는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알류산열도가 움직일 때는 항상 함께 쿠릴 열도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류산열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알류산열도가 움직이면서 이 쿠릴 열도가 같이 움직이는 이 캄차카 반도로 포함해서 지금 쿠릴 열도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본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게 이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섭입을 해 나가면서 뭔가 큰 파장이 안 좋은 파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항상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일본 마지막 최종 종착역은 일본입니다. 결국은 이 일본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제 발생을 한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두 군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울산 동구 동북동쪽 37km 해악에서 8시 13분 05초에 1.8의 규모의 지진이 전해는 20km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서산시 서북서쪽 3km 지역에서 오전 7시 43분 01초에 0.8 규모의 지진이 진원의 깊이 13km 지진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